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통 시민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할 시간이 있고 조금 현업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나라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미래라는 것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가 여러분들 가라앉을 때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늘어납니다. 특히 정부 예산에 의존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게 되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공적 영역이 확 크게 팽창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적 영역보다도 공적 영역이 크게 팽창하는 거죠. 그게 지난 5년간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공적 영역의 팽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이름들 고용인력이 늘어나는 거나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공적 영역의 확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동아일보에서 다룬 기사 가운데 특별히 눈을 끄는 것이 한번 주목할 만한 것이 작년에 공공기관 공기업에 투입된 순수 세금이 100조를 넘어섰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결국 공기업 부처라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다 국가 부처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난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것이 110조 120조 130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것은 금세 늘어나지 않습니까 빚이라는 것이 공돈이니까 나라도는 공돈이고 세금은 공돈이니까 이 문정권이 엄청나게 공기업을 팽창시켜 놓은 거죠. 공공기관이 고유 업무에 따른 수입보다도 국가 재정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세금으로 매겨살려야 되는 그런 계층이나 사람이나 기관수가 급속히 평창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가 이제 서서히 가라앉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26일 날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정부 순지원액은 순수하게 세금으로 운영비라든 적자를 메운 것이 100조 5천억 2017년 69조 5천억보다 45%가 늘어난 것이다. 5년 만에 45%를 세금을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 늘어난 겁니다. 올해도 예산 기준으로 109조 1천억 정도가 투입된다. 그러니까 100조니까 110조 120조 130조 늘어나고 금세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호를 큰 어떤 유조선에 비교하게 되면 이 방향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방향을 잘못 이렇게 틀어놓게 되면 그래서 이 나라가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재정위기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너무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지만 국가라는 것은 유조선하고 같아 가지고 큰 배가 여러분들 진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경로의존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회과 간 사람들은 경로를 한 번 일단 딱 정하고 나면 그 경로를 그냥 이탈해서 다른 경로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런 겁니다. 거대 정부의 길로 들어선 거죠. 국가라는 건 순식간에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이제 100조 200조 예산이 600조가 된 지가 그 수입의 90% 이상을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올해 79% 그러니까 모두 다 세 개명의 빨대를 잃고 꼬꼬이를 먹고 사는 그냥 단체 협회 개인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또 염출하기 위해 가지고 조세 준조세 부담을 계속 생산적인 계층에 투입 이렇게 더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나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점점 부담이 커지니까 그걸 또 기업들이 상당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옮기거나 회사를 옮기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게 기발한 발상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그냥 골로 가는 아주 지름길에 지름길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이름들 공적 영역의 팽창 속도를 보게 되면 거의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17년에 59군데에서 29 정도로 거의 수입의 대부분을 세금에 의존해 놓은 기관들이 늘어난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관 수입 전부인 31조 4,701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또 상황인데도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 측은 또 다수의석을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은 그런 공짜를 남발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또 거기에 맞춰서 국힘당도 또 그렇게 처신을 할 수밖에 그래서 더 누가 누가 더 많이 나눠주겠느냐 그런 경쟁으로 가는 것이 그게 1981년도에 그리스에서 최초의 좌파정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한 20년 가서 재정기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나라는 여름연합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독일이란 든든한 물주가 있으니까 좀 타격이 덜했지만 대한민국은 천에 고하지 않습니까? 누가 한 푼 달러 한 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 푼 도와줄 겁니까? 여름연합에 있는 국가들하고 달리 이래 가지고는 다음에 부도가 안 나겠습니까? 정부 예산 증가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의 32.5% 박근혜 정부의 17.1% 이게 아마 5년간 증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100조를 시작해 가지고 132조 5천억까지 늘어났다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50조입니다 400조 시작에 600조 여러분들의 예산을 늘려놓은 겁니다 잘 해먹고 나갔죠 세계 경제도 좀 괜찮았고 이렇게 이런 예산을 평창을 시켜 가지고 400조 예산을 600조로 만들어놨으니 이걸 또 줄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이런들 대한민국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당하고 난 다음에 또 그냥 허둥허둥 될 수밖에 없으니까 국가별 예산을 한 연구기관이 발표를 했네요 2021년하고 2022년 예산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기를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12,384억 불 17.1% 예산을 줄인 겁니다 연방정부 예산일 겁니다 독일도 여러분들 1047억 유로를 줄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19.1% 줄인 겁니다 프랑스도 여러분들 402억 유로 8.1% 예산을 줄인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평창이 됐던 예산을 줄이 나간 겁니다 대한민국 보시기 바랍니다 세발의 피입니다 0.1% 줄인 겁니다 604조 9천억에서 604조 4천억이 된 거죠 좀 있으면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자고 또 야단 나겠죠 이래가지고 다음에 어려우면 안 오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평창시키고 코로나로 인해서 평창된 예산을 그것을 다시 정상화시키지 않고 또 뭐죠 거의 수평으로 이동하고 다른 나라는 다 뭡니까 미국이 17.1%를 줄이고 독일이 19.1%를 줄이고 프랑스조차도 8.1%를 줄이는데 대한민국은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0.5% 거의 안 줄였다는 이야기죠 2019년 대비 2022년 또 일반 정부 지출 규모는 대한민국의 탑입니다 미국 1.1, 독일 1.07, 프랑스 1.01 2019년을 1로 할 때 대한민국의 1.15 변해 이게 뭐 일반 정부 지출이니까 우리는 또 추가경정예산 같은 제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좀 좋은 날이 왔을 때 줄이고 아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방만해가지고 가정살림이든 나라살림이든 간에 천수답처럼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큰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참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가 망가져가지고 다음번 선거도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던데 자기는 승리했으니까 아무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인생경영으로 이야기하거나 국가경영으로 이야기하면 천수답 경영인 겁니다 비가 올 때만 야단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제 공병호님 방송 끝나고 오전 9시 대한민국 주식시장 공포입니다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미국도 반도체 주식들인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데 퀄컴이라는 성적이 안 좋죠 자기 돈을 한 사람은 버티겠지만 돈을 빌려가신 분들은 손해가 많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어려움 겪기 전에 예산에 빨대 꼽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좀 줄여야 되는데 옛날에 읽었던 로마인 이야기의 시오노나나미가 카이사르 시즈가 아주 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딱 그냥 공짜로 미를 받아 먹고 사는 그런 빈민청의 숫자를 제한해가지고 더 이상 예산이 평창하지 않도록 그래야 세금을 낮게 유지해서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든다 그런 아주 경제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썼던 게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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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